지난 연말 서울시 중부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관광나옴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유는 백화점 본점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였습니다. 이를 보려고 남산커널에서 나온 차량이 줄을 지어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서커스 쇼를 보는 듯한 화려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1회 공연이 3분 정도 이어지는데 외줄타기 쇼와 저글링 6위 코끼리 고개가 실물 공연처럼 펼쳐집니다. 마지막에는 매지컬 모멘트 포 유 당신을 위한 황홀한 순간이란 멘트가 나옵니다. 행복한 연말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일몰 후부터 자장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화려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LED칩 140만개가 사용되었답니다. 뉴욕 타임스 스카이서보단 미디어 파사드를 여기서 또 봅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예술성은 결코 타임스 스카이 미디어 파사드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디스플레이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온월을 돌아서 백화점 전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조명과 영상 그리고 정보 기술을 이를 결합한 건축의 새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일부러 신세계 백화점을 찾게 됩니다.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홍보 기능을 독특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조화가 새로운 사람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를 국내 최초의 고개의 광범을 자유 표시 구역으로 선정했답니다. 외벽 영상물인 미디어 파사드를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좋은 비싼 공모전도 대체한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배상으로 공공 미술을 감상할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 미술을 통하여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경기도 활성화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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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